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오늘 아침 기온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 낮 기온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애월과 조천은 흐린 하늘 보이고 있고 제주에는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에 오늘 아침 기온 12도 내외로 어제 아침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남부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부지역에 현재 기온 11도 내외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산간지역 오늘 아침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고요. 도서지역에 오늘 아침 기온은 12도 내외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게 출발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까지 북풍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간날씨입니다. 모레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